자 라퀴스타상 방탄소년단 축하합니다 세계 넘버원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하며 모든 순간이 화제가 되고 있는 전세계가 사랑하는 슈퍼스타 방탄소년단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미 역시 상만하면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외쳐야죠 정말 방탄소년단이 소셜의 힘이 컸스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말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을 함께하는 소셜로 앞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미